진한 바다향을 품은 고영입니다. 미각을 자극하는 감칠맛나는 갯내음의 고노화다는 조리하여 드시는 것보단 고유 그대로 회로 드시거나 소면에 비벼 드시거나 뜨끈한 밥과 함께 먹을 때 정말 맛있는데요. 특히 고유 회로 드실 때 후루룩후루룩 먹는 그 식감과 맛이 매력적이게 맛있습니다. 함께 먹을 때 맛있는 국수로 오늘 전 메밀국수를 준비했습니다. 마른 김, 청양고추, 디저트는 레몬까지. 뭔가 특별한 맛으로 입맛을 되돌리고 싶은 날엔 해산매장 고노화다. 오늘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요 와우 좋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header 뼈 바삭한 부분을 먹어보려고 해요 모짜렐라 치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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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니 아주 맛있었어요 스테이프 오늘의 비주얼은 매력적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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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미 중에 별미 해삼 내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뱃뱃 초콜릿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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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산수 마시고 좋다! 탄산수 마시고 그리고 탄산수 마시고 이제 많이 구매했어요 와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!